신흥무관학교라는 작품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예요. 그 안에서 저는 동규라는 인물을 맡고 있고요. 유생의 아들로서 본인은 시인을 꿈꾸는 굉장히 순수한 소년이지만 시대의 그런 배경이나 상황 때문에 되게 갈등을 하고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.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 좋은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관객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인상 깊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